우리 엘프가 고무신을 드디어 벗고 꽃신을 신고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네요. 참 귀연이까지 해서 아홉평에서 함께하는 슈즈 리턴즈 3탄 또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슈즈 리턴즈 사실 저도 타해 복무용을 하는 중에 레이버를 뜨는 거 많이 봤었어요. 되게 재밌더라고요. 나 빨리 슈즈 팀에 와서 촬영하고 싶다.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지 않아요 슈퍼주니아이. 리턴즈 다시 만나서 너무 좋아. 리턴즈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 자주 인사드리고 만나는 생각에 벌써 너무 기대되고요. 기대하시는 것만큼의 재미가 있습니다. 많은 관심과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조시발서 화이팅! 굿굿굿 프린트 화이팅!